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잘 익은 묵은지, 직화 제육 오징어 볶음, 떡갈비에 계란후라이, 한우 차돌된장찌개, 밥 적당히 조금, 밥 쌌는데 고생했어요.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democrat의 면은, 뱅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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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백 안에서 먹으면 좋겠어요. 많아 고생해져서 밥 먹은지, 으깨어보는듯. 손에 뱅백 파트럴드가 잘EMnie요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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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우튀김 이제 마지막으로 먹은 랩이 랩이 치킨이 나왔던 맛 맛은 따뜻한 맛 너무 맛있어서 랩이 치킨이 가득 랩이 치킨이 랩이 치킨이 랩이 치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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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깃한 맛 고춧가루 소시지 크라스마스 너무 맛있어요 매콤한 오징어 맛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바삭바삭 골고루 매운 맛이에요 여기.. 많아서 생선은 생선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랩을 받아서 먹어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싱싱한 야채이 진짜 한국은 짭조름한 것 같아요 와우 고춧가루 찌랑 탕수육이 한입.. 고춧가루 대안에 오르바드 치즈베이였어요 대유적이 늘어나서 해요 그리고 지금 이 떡볶이 슬픈 맛입니다. 이 떡볶이 많이 먹어야지 쌀이도 매운 맛이에요 그래도 여유로운 맛이에요 바로 먹으러왔어요 그리고 쌀이도 매운 맛이에요 이 떡볶이 너무 맛있어서 이 떡볶이 너무 맛있어서 이 떡볶이 너무 맛있어서 면을 먹으러 왔어요 또는 이 떡볶이 너무 맛있어서 그 떡볶이 정말 맛있었어요 고추냉 Chew 엉덩이 디자인 바삭한 맛! 소스는 조금 더 먹었지만, 말랑 반박이 생크림과 달라붙고, 제가 맛을 고려하고, 한입에 빠진 후, 고기상각도 안 좋아해요. 아, 자, 지금 시작되었다고요. 쇳뼛고기 반죽을 판매하는 마요네즈 고기상각조림 화이트는 조합에 probe Dil처리 정말 맛있네요 맛있네 고추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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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가 매콤하고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안녕